저 이번에는 헬로키티 리본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한 바퀴를 돌려서 원 안으로 실을 가져오세요 사슬 2개 짧은뜨기 14개를 뜰 거에요 지금 사슬 2개를 짧은뜨기 라고 치고 14 4개 그러면 1, 2, 3, 4, 5, 6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열쇠 열매 열매 떠 주셨으면 요시를 잡아서 아내 동그라미를 안에 구멍을 조여주세요 그러고 잘 보이시나요 첫 코에 첫 코가 너무 많이 조였나봐요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셨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여기 리본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이 완성되는 거에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에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두길긴뜨기 하나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사실 하나 올려 주시구요 긴뜨기 잘 안보여요 잘 안보여요 자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좀 구멍을 느슨하게 조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서 바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두개 긴뜨기 하나 그러면 그 다음 코에 옆 코에 여기 옆에 코에 이번에는 두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세 긴뜨기 두개 두글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에 4개씩 떠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두길긴뜨기 하나 먼저 시작할게요 두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세길긴뜨기 두개 하나 둘 셋 번 감구요 같은 코에 세글긴뜨기 세글긴뜨기 같은 코에 두개 해주세요 두개 해주세요 하나 했구요 하나 둘 세 번 감아서 세길긴뜨기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한번 같은 코에 이렇게 떠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는 두개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아 두개 두 번 감아야죠 한번 두번 두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개 그 다음에 긴뜨기 한번 그래서 빼주세요 긴뜨기 두셨으면 이제 빼 뜨기 실을 조금 바늘 집어넣어서 복구 생각으로 조금 길게 남겨요 끊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리본 가운데 부분이고 옆에 날개 하나가 완성 됐구요 이 실을 또 뒤로 빼주세요 앞쪽에 있으니까 뒤로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사슬 다섯번째 코에 이제 나머지 반대편 것도 떠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번째 다음 리본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가져오구요 한번 사슬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두 번 두길긴뜨기 한번 자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두 번 같은 코에 한번 한길긴뜨기 두 번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한번 같은 자리에 두개 긴뜨기 한번 같은 자리에 두개 긴뜨기 같은 코에 네 개를 떠 주시는 거에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두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두개 긴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세길 2개 세길긴뜨기 두개 세길긴뜨기 두개 세길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그 다음에 두개 긴뜨기 한번 이렇게 하면 요 요 코에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코에 두길 한번 한길 2개 긴뜨기 하나 그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요 두길 두 번 감아서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두 번 그 다음에 긴뜨기 한번 그 다음에 긴뜨기 한번 다 하셨으면 이제 빼 뜨기로 마무리 실을 좀 여유 있게 끊어주세요 이 실도 앞에 있으니까 이 실을 이 구멍으로 해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헬로키티 포인트 리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헬로키티 여기 귀에다가 귀 앞부분에다가 고정시켜 주면 되거든요 고정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개는 짧은 두개는 묻고요 3번 묶어 줄게요 짧게 끊어 버리고 바늘로 할게요 돗바늘로 실을 하나만 길게 남겨서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리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음 요 부분에 살짝 떠서 위로 한번 가서 고정할게요 아 짧네요 실이 실이 짧아요 좀 길게 남길걸 다음 코 탐 옆에 코트 리본을 약간 끝에 쪽을 고정해 줘야지 좀 너덜너덜 하지 않아서 훨씬 쓰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위치 잘 봐주시고 살짝 겉에서 뜰게요 저는 뺐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실이 짧으니까 두개를 묶어 줄게요 이거는 실을 좀 길게 남겨서 이렇게 양쪽 리본을 고정시킨 다음에 실을 감춰 주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실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그냥 이 실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감출게요 모양을 조금만 잡아 주겠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지금 헬로키티 도너츠 헬로키티 모양 도너츠 수세미 완성됐어요 이거는 진한 커피색 실로 떠봤고요 리본은 빨간색으로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예쁘게 떠보세요 예쁘게 떠보세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